날씨 톡톡입니다. 봄기운이 점차 깊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가수 에릭랑과 웬디가 부른 봄인가 봐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SNS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날씨 참 평화롭네. 오늘 날씨 맑음이라고 하셨는데요. 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또 다른 분은 오늘 반팔의 겉옷으로 청자켓 입고 나왔다. 날씨와의 눈치게임 성공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네 이렇게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.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.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서울 등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대전과 청주의 낮 기온은 25도,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24도로 그 밖의 지역으로는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. 오늘도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 등 동쪽 지역과 경기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이 건조함은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모레까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은 계속 오르겠습니다. 어린이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톡톡이었습니다.